아 kom 으 으 으 남자 집사2장 네, 진타맨입니다. 오산은 또 다음에 하고 진진매라 뭐 현황도 못하니까 좀 이따가 방종해야죠. 너무 더워 지금 한참 더 올 시간이라 아우 방송하기 좀 그럴 것 같아. 다행이야. 저 모기를 조심해야 됩니다. 폭탄 지 멋대로 그냥 아무 때나 덜고요. 갔겠지? 어! 모기 죽여왔어. 뭐인지 모르겠지만 죽는 소리가 안하네요. 이게 세 번째죠? 엑시 그 메가 드라이브에 있는 거니까. 엑시 그 메가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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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시 홀거같애 으어어... 저걸 어째피의? 으아 좋아 좋아 어우 왕쥬 어우 왕쥬 어우 왕쥬 어우 왕쥬 타이밍이씨 줄을 이렇게밖에 못잡나? 오! 깼어 와 치타맨 클리어 저 처음 깨봐요 이거 처음 깨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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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